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되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오늘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겠네요 지금 채소원씨가 여러 차례 옥중 편지를 쓰고 있죠 타이틀에도 보셨다시피 저는 누구의 입장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헷갈립니다 정유라가 지금 채권자들에게 넘겼다는 핵심 증거물인 JTBC에서 보도했던 제1 태블릿 PC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돌려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유라가 본인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서 채권자들에게 일단 팔아먹었어요 팩트죠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손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데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 기기의 반환을 본격적으로 지금 채소원씨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2016년 JTBC가 보도했던 태블릿 PC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단초 역할을 했던 거고 국정농단 주요 역할을 했던 정말 말 그대로 총알이 없는 무기였다 그래서 그거는 몇 년간의 법정 재판을 통해서 내가 채소원씨가 어렵게 고통과 진통, 우려와 분노, 비난 속에서도 그 시간을 이겨내면서 반환 받은 주요 문건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는 채소원씨 것도 아니고 변이제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특검이 또 특수본에서 박 대통령과 채소원씨를 엮어서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기 위한 일종의 조작된 증거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환 받아서 포렌식을 통해 장시호 태블릿 PC처럼 과학적 포렌식 검증을 통해서 저들이 무엇을 조작했고 이런 것들을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태블릿 반환 소송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받아낸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지금도 역시 과거에도 역시 채소원씨는 내 거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태블릿 PC를 돌려받은 반환 소송에서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재판도 다 끝났고 내가 지금 8년 동안 살고 있는데 니네들이 탄핵 전국 때 이게 내 거라고 뒤집어 씌운 게 아니냐 내 건 아니지만 내 거라고 했으니까 돌려줘라 이걸 내가 받아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채소원씨가 딸이 어떤 연유로 엄마가 수감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몰리자 그걸 전달했다 하더라도 내가 재차 서신을 통해 여러 차례 옥중 편지를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반환을 요청을 했고 사유 또한 설명을 드렸다 그런데 사채업자인지 누구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돈을 갖고 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말씀하셔서 공개적으로 요청드리는 바다 그런데 나는 이거를 쭉 보면서 와 봐봐요 그것은 채권으로 받을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누가 돈으로 주고 사는 물건도 아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그 핵심 증거를 사는 순간 그 사람이 범인이다 채권은 이미 내 딸의 계좌를 압류해서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받으셨을 것이다 이제 그 계좌는 더 이상 돈이 없다 최소원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번에 제가 형집행정지가 허가가 되면 아이들이 왜 이런 생활이 또 낭떠러지까지 갔는지 듣고 채무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불허가 됐죠 자 보면은요 채권자가 이 돈을 압류해서 일정 부분 돈을 받아갔다 그래서 그 계좌에 돈이 없다라는 거야 일단 정유라가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에게 후원금을 유튜브에 출연해서 7억을 받아갔습니다 한 방에 맞죠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또 후원을 받았고 올 1월 1일은 우리 보수운동가들이 어렵게 받아낸 태블릿 PC를 본인이 언박싱 하듯이 이렇게 방송에 들고 나와서 본인이 받은 것 마냥 쇼를 하면서 이거를 포렌식 검증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과 내 엄마의 억울함 석방을 할 수 있게끔 투쟁을 하겠다 진실을 밝히겠다 그리고 또 후원금을 어마어마하게 거뒀습니다 좌에 가서 또 후원금을 거뒀죠 우파에 가서 또 어마어마하게 돈을 거뒀을 거예요 자 그러면 100번 정유라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지금 핵심 박 대통령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태블릿 PC의 몸통을 갖고 있는 채권단이 빌려준 돈이 7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정강호 목사 쪽 그다음에 좌파의 뉴탐사 그리고 변이제 미디어치 쪽 이 필요한 태블릿 PC가 필요할 만한 세력에다가 10억 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돈 준 건 다 어디 간 거예요 한 방에 7억 플러스 어마어마한 돈을 거뒀을 거예요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돈이 없는 거죠? 빚도 안 갚아서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 저쪽 태블릿 PC 핵심 증건물을 들고 있는 채권단은 돈을 안 갚아서 정유라가 이걸 10억에 팔으라고 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못 받으니까 정유라에게 이거라도 갖고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잖아 그러면 10억이라는 게 왜 나온 거야? 일정 부분 갚았다면? 그러면 정유라가 요구를 했다는 거야? 공범이야? 만약에 나는 돈을 요구했다고 안 보는데 돈을 요구했다라면 일정 부분 갚았댔잖아 그러면 일단은 보수 진영에서 7억 원을 한 방에 줬단 말이야 후원금을 내가 사채업자에 쫓기고 아들 얘기하고 울고불고 하니까 하루에 그냥 7억 원을 후원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돈을 어디로 증발했냐고 엄마 병원비용? 공개하라 그랬잖아 최소원 씨 아픈 건 사실이에요 안타깝지만 병원비가 7억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거뒀고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고 엄마 병원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내가 얼마를 거쳤고 없잖아 그런 거 그러면 정유라가 3년 전부터 이렇게 틀어졌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정유네 씨하고 정유네는 이 탄핵의 진실을 묻는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하고 갑작스럽게 그냥 급반전을 해갖고 아빠 쪽으로 흡수가 돼 정유라가 그다음부터 정유라의 행태가 이상해졌고 그때부터 최소원 씨도 이 진실을 투쟁하는 쪽하고 거리가 좀 멀어지고 뭐 이런 식의 공백이 좀 생겼고 그 과정에서 태블릿 PC를 받아왔는데 받은 수치인이라고 해야 되나? 받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최소원 씨이기 때문에 딸한테 넘겨줬다 딸이 받아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포렌 씨가 한다고 돈을 걷어놓고 하지도 않고 사기를 치고 돈만 긁어놓고 이거를 채권자에게 10억에 팔았다 어쨌든 팔았든 않았든 은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말 돈을 빌렸다면 말이 안 돼 7억을 빌렸단 말이야 이자까지 10억이라고 쳐더라도 정유라가 받은 돈 액수가 있고 최소원 씨가 말을 하는 것처럼 유라의 계좌를 압류해서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받았다 그 계좌에는 돈이 없다 그러면 여태까지 현금을 그냥 어디 금고해 놨던 거야? 집에? 통장에 돈이 없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갔지? 그러면 또 이 돈을 갚았다 그러면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전에는 이 태블릿 PC가 자기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를 수가 없는 게 정유라가 이걸 10억에 팔으라고 하면 어떤 미친 놈이 야, 이게 뭔데 10억이야? 가주가 꺼져 이래야지 정상이잖아요, 채권자가 근데 이걸 받았다라는 거는 정유라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여러분이 말해 정유라에게 10억을 빌어줬어 7억을 빌어줬고 근데 정유라가 돈을 안 갚아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막 진희들이 문자로 보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유라가 아, 이거 태블릿 PC 이거 10억에 파세요? 그러면 채권자가 정유라한테 10억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돈을 안 갚아갖고 거짓말 맞춰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사람이 그냥 태블릿 PC 하나 뜻받고 그럼 여러분은 퉁칩니까? 이 태블릿 PC의 최소한 채권단이라고 하는 그들이 100번 양보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이걸 받았을 때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받았을 거란 말이야 담보로 담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10억을 빌어줬는데 태블릿 PC 이거 얼마 한다고 그거를 정유라가 이거 10억에 퉁칩시다 그러면 이런 미친 그리고 때려버리지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지만 돈 때문에 나는 그런 거라고 안 봐요 난 이거 딱딱딱 지금 정황상 한동훈이도 태블릿 PC 반환 소송에서 최소한 씨가 이겼는데 한동훈이가 그때 법무장관이었을 때 최소한 거라고 온팍 덮어 씌워놓고 반환 소송에서 돌려달라 재판부에서 최소한 거 줘 그랬는데 못 줘 못 지는 이유가 뭔데 항소 이유가 뭐야 태블릿 PC는 최소한 게 아닙니다 이 지랄 왜 구속된 거야 그런 일련의 정황들이 딱 있는데 느닷없이 태블릿 PC를 돌려줬어? 그러면서 벌어지는 꼬라지를 보세요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던 검찰이 느닷없이 이걸 돌려줘 반환을 해줘 근데 반환을 하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받아갖고 이게 정유라한테 들어가서 정유라가 무슨 빚을 젖으면 채권자한테 들어가 결국에는 받으나 마나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어떻게 의심이 돼요 법적으로 앉을 수가 없으니까 죽인 줘야 되는데 더 이상 뭐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돌려주되 이거를 뒤로 어떻게 은폐를 할까 그래서 지금 이런 공작들이 벌어진 거나 난 봐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정유라의 행태나 이거 정말 의심스럽고 내가 이 채무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유라한테 돈을 못 받는다며 받을 데가 어딨어 다 안 사잖아 대한민국의 그 태블릿 PC를 10억 주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소은 씨 맑았다나 기다려라 이거를 빨리 반납을 해서 포렌식을 해갖고 진실을 터뜨려서 채소은 씨가 석방이 된 다음에 그러면 후원금 받을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생기고 명분도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으면 채소은 씨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8년 동안 너무 고생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후원금 안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이게 채소은 씨가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쐬어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미승빌딩 뺏겼던 재산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수백억 원대 그러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 논리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지 그걸 팔아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채소은 씨가 나와서 정말 8년 동안 정말 고생했다고 우파 쪽에서 또 열심히 사라고 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유튜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저 채권단이라고 하고 있는 저 인간들이란 말이야 난 저거 채권단으로 안 본다니까요 저 박근혜 대통령과 채소은 씨의 진실을 은폐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 공작을 하고 있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맞아요 돈에 대해서도 말이 안 맞고 정황상 스토리가 말이 안 돼 그리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 어마무지한 핵심 증거를 갖고 있는데 이걸 왜 안 돌려줍니까? 돈도 못 받고 이거 들고 있으면 자기들이 범죄자로 몰려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으아 mound mound mound stump 융 chicks yard